찍어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찍어치기를 해서 공을 이쪽으로 보낸 후에 이 공까지 넣어보겠습니다. 그야말로 원 큐떼의 찍어치기샷이 되겠네요. 하나의 큐떼로 주구리 박근혜에서. 야 이게 그 정말 당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술인데. 자 과연? 자 바로 전달해야 되거든요. 왔어요. 자 요걸 쳐서 반동 쳐서 반동 아니 복원 양이 약간의 힘이 약간 모자랐었는데 그걸 다시 살리네요. 자 다음 샷으로 갑니다. 이번 요기는 어떤 요기입니다. 이 흰 공을 복원 양과 베넘이 동시에 쳐서요. 원통 안에서 부딪친 다음에 다시 반대로 불러 나옵니다. 3번 공과 1번 공이 포켓으로 들어갑니다. 자 호흡이 중요해요 두 분이. 여러분 같이 외쳐주셔야 합니다. 네네. 갑니다. 3 2 1 고! 됐어! 1 고! 와! 와! 됐어! 와! 됐어! 와! 와 순식간이다. 와! 그 아무것도 없어요? 기가 막히네요.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. 뭐가 있겠어요. 예술이 있지 않을까요? 자 이번에는요.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큐 때 등반샷이래요 등반샷. 네 설마.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? 일단 1번 공을 쳐서 14번이랑 1번 여기를 들어가고요. 이 사이로 다 지나갈 건데요. 마지막에 큐 탁 올라가서 1번, 11번 넣을 거예요. 우와! 와! 거의 뭐 롤러코스트 수준이에요. 와! 공부했죠 진짜로. 방방곡곡샷. 이 다이나믹한 묘기입니다. 보건이 형에게는 꽁같다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 침착해야 돼요. 동시에 들어갑니다. 들어갔죠? 들어갔어요? 들어갔죠? 들어갔어요? 들어갔죠? 들어갔어요? 자 잘했어요 보건이 잘했어요. 여기서 점프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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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샷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어요.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? 힘. 힘! 내려온다! 올라가 힘. 힘! 내려온다!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 힘. 힘! 내려온다! 힘 제발! 와! 와! 제발! 와! 와! 오! 와! 오오옥오옥 비otes한다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 힘. 힘 제발. 다음으로 올라가가 이르기 오지설마 자, 마지막 원. 잡아주고 천천히. 안장적이에요, 민환님. 살짝 높이나가서. 아, 내가 있다. 자, 저희 지금 스튜디오는요. 10층에 와인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탔어요? 자 이제 마지막 이벤트인데요. 두 분이 함께 합동으로 2번과 4번 공을 쳐서 그 사이로 공을 넣고요. 신공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구멍 안으로 들어갑니다. 타이밍이 한 명에도 안 맞으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? 완전히 우르르! QN 인사는 한 분! 오늘 어떤 아트 당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성공을 기원하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! 자기들어 주시고 파이팅! 갑니다. 모든 게 준비됐죠? 갑니다. 3, 2, 1, GO! 3, 2, 1, GO! 빨리 빨리! 3, 2, 1, GO! 3, 2, 1, GO! 3, 2, 1, GO! 4,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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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5, GO! 5, GO! 된 거야! 된 거야! 대박이다. 기용되면 성공이지! 이건 성공이야! 이건 성공이야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빨리 올려놓고! 그럼 타이밍은 근데 이건 그냥 맛있어.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은데?